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르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헤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루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 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파벨론의 왕 너부가 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파벨론의 왕의 먹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느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파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파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파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파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건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파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파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파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파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파벨론의 왕 너부간 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파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기라 제 28장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보 나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파벨론의 왕 너부갓네셀이 이곳에서 빼앗아 파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파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파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베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파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 내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파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드는 너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파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을 섬기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대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게 일곱째 달에 죽었다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누구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호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파벨론으로 보내어 파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아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므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하므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 안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너부간 네 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보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미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아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흘람 사람 스마애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감사합니다.